오늘 또 샀어요? 한 2, 3m 먹는 것 같아요. 저 물 되게 좋아해요. 왜 잘 안 먹어요. 저 마른 사람입니다. 이걸로 이렇게니까 여기다 들어오면 좋았어요. 뭐예요. 보험 병이에요. 인삼맛나고 그런 거 알지 못하네요. 이거 봐주세요. 힘든 건 없었어요. 평소처럼 힘든데 7컵. 모여서 7컵이에요. 진짜 300mL 없어요? 1통 먹었네요. 저 1통만. 저 물을 새로 받은 적이 없어요. 100%인데 2L 먹었네요. 우와 근데 개신기하네. 노폐물 제출 수업. 화장실을 진짜 거의 한 하루에 한 20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또 썼어요. 1통이에요. 그렇죠. 가끔 투 되어지도 되는데 거의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았어요. 방광역 예방용과 피부가 좋아지고요.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. 이렇게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일일이 챙겨주면 절대 안 맞습니다. 여기에 음료수 다시 먹겠지? 하하 선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